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잘할 줄 몰랐어요. 이거요?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응. 오빠 저 아까 왔는데 아 진짜? 감사합니다. 오빠 라이브 보고 다시 왔어요. 이거 좀 잡아주면 날아갈 거 같아. 네. 감사합니다. 이름이? 유지수요. 유지수. 음. 오. 오. 대박이다. 아. 유지수. 감사합니다. 가세요? 왜 그 현지님 어디 가세요? 아 진짜요? 저도 쿠션이어서 버전에는 오기가 힘드네요. 괜찮아요? 안 나오고 갈게요. 이거 어떡하지?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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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주세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미드나잇 카페도 가오픈을 해요. 그럼 이제 미드나잇 인 서울이 완전히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도 이쁜 남색깔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도 이쁜 남색깔로 하구요. 저는 매일 있지는 않아요. 저는 매일 있지는 않아요. 항상 가게 있는 날이 랜덤이에요. 이제 스케줄 없거나 스케줄 비거나 중간에 손 삼길때만 가게. 그래도 자주 오는 편이죠. 저번 주 토요일부터 토, 일, 월, 화 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빨리 오세요. 시리얼 드시러 오세요. 시리얼 드시러 오세요. 이제 계상형은 저희 미드나잇 인 서울은 본사의 대표님이시구요. 제가 이제 계상형이 운영하시던 이 시리얼 카페를 인수인계 받아서 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미드나잇 인 시리얼은 본점은 제가 사장이고 옆에 미드나잇 카페는 저희 미드나잇 인 서울의 대표님 총 4명의 아주 멋진 형들이 운영을 하시고 카페도 와주시고 시리얼 드시고 해주세요. 거기 앉을래? 그래, 그래. 인스타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 나와요? 이 인기지 인기지 제발 있어 백성어. 나한테 다행히 있어. 그래, 혹시 무슨 일을 할까요? 네, 아직 못 살겠습니다. 어디 간다고? 어디가? 오늘 놀자고 해가지고 놀자고? 놀자고 해가지고 빛이 좋지 빛이 좋지 빛이 좋지 빛이 좋지 맛있어 아니 사겨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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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러오세요 여러분 안녕